아.. 아.. 왜 이렇게 아쉽지? 아.. 아.. 왜 이렇게 아쉽지? 아.. 아.. 전할 뻔했어 아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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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빨리 와줘라 야 뭐해 아니 왜 들어 갑두를 왜 이리 와줘라 왜 이리 와줘라 왜 이리 와줘라 히힛 아브리빙탕이었습니다 에이 왜 안가 아 폴벌 다 못 잡아 왜 이렇게 힘들게 당장은? 누가 봐도 뻔하길래 쩔쩔쩔쩔 누가 봐도 뻔하게 렉사이였는데 렉사이가 없네 용을 먹었는데 빼야지 병상인데 이걸 안 빼네 아... 아 왜 이렇게 아쉽지? 에어보이 못 맞춘 게 너무 아쉽다 수레쉬를 그레벨 저걸 왜 맞았지? 장막을 깔아둘걸 아 이거 포션이 진짜 중요한데 아 포션 안산기 너무 컸다 탈진도 좀 아쉽고 아니 그랩을 맞은게 개입하네 그랩을 장막을 막았어요 근데 도대체 노틸 저 친구는 도대체 야소 원질인데 도대체 맨날 로딩 막하네 그럴거면 그냥 파이크를 해야지 좀 와라 짜증나게 하지 말고 답답해 죽겠네 아니 그냥 이기는데 계속 로밍을 갈려해 신경질이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다 이건 누구야 로밍을 가서 이득을 볼 바에 그냥 바텀을 터쳐가지고 빨리 포털을 넣을걸로 아 얘나 죽인다 나는 던져봐 합류해줄거 그랬나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요건 먹었는데 1절 더 한게 고바였나? 아 뭔가 너무 각이 안나왔어 아 뭔가 너무 각이 안나왔어 너 뒤에 공도 없어 가자 아이고 썩 허리가 너무 멀었네 누구야 얘? 뭐야? 메가복이 절대 혼자 아닌데? 이건 뭐야? 어 플러스 앗 휴식이 못췄다 쫓아가면 잘 맞는데 아 너무 실수 많이 한다 윗살이 너무 손을 못풀어서 그런가 손 못풀고 치고 근데 질차가 잘 된다 수술 안전 하지마 질차가 지참 아 퀸드 줄걸 그랬나? 퀸드가 초반에 갱 하나 때문에 터진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